서대문구 보건소장에 의해 정신장애인 강제소용 혐의로 고발당한 한마음의 집 최둥표 원장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던 강제소용 사건은 결국 불기소로 재판까지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건의 고발이 무혐의와 불기소로 결정되면서 결국 고발 자체가 행정력의 낭비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마음의 집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발 조치 등의 이유로 올해 한마음의 집을 인근 다세대 주택으로 이전했지만 이전 건물 소유주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인드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 이씨는 2005년 5월 서대문구 지역개발정책으로 진행된 담장 허물기 사업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문과 담장을 허무는 데 동의했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대문과 담장 등을 원상복구하라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물주 이씨는 주택 미장, 담장 복원 등을 위해 5,7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씨는 2억원의 보증금 중 리모델링비를 제외한 1억 4천여만원의 반환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령 건물의 원상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마음의 집 최동표 원장은 이에 법원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판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동표 원장은 돌려줄 돈이 없다면서도 서대문구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건축 중인 건물주 이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건물주 이씨는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사회복지시설에 갑질을 하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무리한 고발로 행정력을 낭비하던 서대문구가 이 사건은 왜 그냥 직회만 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무리한 고발로 행정력을 낭비하던 서대문구가